안녕하세요. 촛불잔치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직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영부인이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주가 조작 특검보다도 여론이 더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확실한 증거 영상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걸 두고 빼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명품수수 자체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다른 곳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품위입니다. 꼭 한번 짚고 가고 싶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품위를 논하는 것이 무리인 것은 압니다.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것도 압니다. 외신에 오르내리는 김건희의 실체는 충격을 넘어서 경악하게 충분하죠. 안회옥 선생의 김건희 목격담은 맨정신으로는 들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라는 한탄만 나올 뿐이죠. 이명박을 만든 것은 대중의 탐욕이라 했습니다. 윤석열을 만든 건 무엇일까요? 최재형 목사가 스픽스에서 밝힌 김건희의 민낯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최 목사가 만난 김건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북히 쌓인 휴지가 바로 그걸 겁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죠. 얼굴도 맨얼굴입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의 맨발은 자연스럽게 허용되니 많이 있다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건희가 여자란 이유도 아닙니다. 남자라도 똑같습니다. 최소한 한 나라의 영부인이라면 손님을 만날 때 정장은 아니더라도 단아함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기대가 너무 무리인 겁니까?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맨발로 서빙하는 직원이나 사장님을 보면 단맛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덮어서는 신어줘야 손님한테 예의라는 생각이죠. 제가 꼰대입니까? 자, 그것까지는 제가 꼰대라서 그렇다 치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건희의 안전자세 말입니다. 영상 캡쳐를 보시면 의자에 한쪽 발을 올리고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거만해 보이는 자세입니다. 이건 손님을 맞이할 때의 자세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있을 때 아니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 아니면 결례가 되는 자세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길래 손님을 맞이하면서 저런 자세가 나옵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런 매너 따위는 없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윤석열 도어 스태빙 때 MBC 이기주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조리돌림을 하던 언론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지금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이 윤석열 앞에서는 안 되고 영부인이 국민 앞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이때 이기주 기자가 맨발이었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가래친 문제는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이건 천박 그 자체인 겁니다. 요즘 장돌뱅이도 길거리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류 인생도 그런 하류가 없죠. 이건 매너 문제가 아니고 불결한 겁니다. 이건 인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입니다. 김건희가 국민을 대하는 적나라 민낯인 겁니다. 말은 또 왜 이렇게 맞나요? 59분 대통령에 20분 부인입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의 귀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설교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 공감하라고 있는 겁니다. 임금 능기는 당나귀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김건희한테 고결함과 품위는 달하지도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높고 귀한 존재는 더 검소하고 더 겸손한 법입니다. 겸손이 그리도 힘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졸부입니다. 돋보이고 싶다고 했나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건 세탁한 학력도 화려한 이력도 성형한 얼굴도 아닌 내면의 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센터에 서지 않아도 용산 홈페이지에 작품사진을 도배하지 않아도 국민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김건희가 뇌물로 의심될 만한 명품을 받고 대통령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북문제와 같은 국정을 챙긴다는 투의 말은 자칫 탄핵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 씨를 기억하십시오. 윤석열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도 김건희 대통령 영북은 윤석열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근협의 그대